근데 아까 뭐 밖에서 잠깐 비방으로 얘기할 때는 또 뭐 P.O. 또 팬이신 것 같던데 아 그니까 그니까요 니 보고 잘생겼대 저요? 그래서 약간 말이 안 되던데? 그니까요 저는 네 제가 잘생겨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아 근데 얘가 인기가 많던데? 게임 잘하자 아니 유복실도 니가 존나 좋대 아니 진짜 존나 좋대? 어?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날조 없어 근데 형년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내가 날조하는 게 아니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제 두번째 또 크루 대전인데 저희가 또 1승 0패잖아요 맞죠 전승 승률 100% 그때로 육앤빵 그렇죠 육앤빵 오늘 몇 명이죠? 여덟 1명 아쉬운데? 아니 입이 많아지면 이게 안 되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진 사람 주지 말죠 자신 있어요? 아니요 아니 오늘 오늘 이제 저희가 아나키가 P.O랑 그리고 혜미까지 해서 그렇죠 전원 다 모였거든요 전원 네 드디어 네 들어보세요 2주 됐죠 2주 전에 이제 코산더왕한테 네 패 승승 페페 승승승 와 3패련 응 페페페 근데 3패 너무 저번주 사실 좋았어요 저번주에 6앤빵이었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오늘 상대해야 될 1티어들이 쟁쟁해요 박프로 바빠거든요 박스에요 그리고 특히 박프로 그래 그 새끼 미친 새끼에요 이길 수 있나요? 근데 아까 전에 밖에서 얘기할때는 저도 괜찮다 부담금 가지지 마라 라고 저 얘기를 받았어요 아 저희 비방얘기는 하지마 아아 이길 수는 있죠 아니 아니 이게 박프로 와가지고 뭐 질수도 있다보니 이건 뭐해요 아니요 원래 이게 운칠 기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한데 이길 수는 있어요 P.O씨가 또 배그 레전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여주셔야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아 그럼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테이지 여기 앉으세요 일단 올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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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버지 진행하셔야죠 하세요 황균씨 진행좀 해주세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또 펀딩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춤 다 못추잖아요 예를 들면 막 뭐 갑자기 시그 딱 나오는데 못추면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재미있겠죠 너무 못추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살짝 배우면서 약간 이런 방송적인 것도 같이 해보고 이러려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그니처 준비하신 게 예 뭐 이렇게 요거 요거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일단은 네 텐스입니다 킥스 드럼스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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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프로는 다르네 그래서 에 프로게임 아닙니다 저 애 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드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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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 베이스 드럼 베이스 ㅋㅋㅋㅋㅋㅋ 드럼 베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아아아아악 아.. 아..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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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사냥개랑 크루 대전을 또 한 명의 회님들 네 형님 들으십니까? 사와드카!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1승 0패의 크루 대결 아닙니까? 그쵸 그쵸 오늘 진정한 1지역 크루를 가리죠 오늘 진짜 이긴 팀이 최고가 되는건 맞죠? 현 최고 이긴 크루가 현재로서는 성적으로 2승 0패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승 0패 첫번째 배치는 오아신회 나락대는 피오 젠지 피오 선수가 나가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박프로 신이 나갑니다 네 네 첫번째 제일 1티어 제일 선봉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간판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똑같이 진초로 네 진초로 또 경기 진행이 하게 되고 그리고 4티어는 같은 동시 시작이 아니라 같은 매 다른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스며드대 피오 씨 자는데? 그러면 미림은 가르자 피오 씨 옆에서 보고싶다 사실 첫번째 판이 서로 사실 피오 씨가 잔 판이고 우리 박포로가 잔 판인데 근데 여기서가 크죠? 첫 판이? 아니 저희가 저번에 폭시가 코산당 이럴 때 졌었어가지고 아 첫 판에서? 이번에 또 레전드 피오가 한번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.. 피오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피오씨는 심박수가 벌써 올라가는데? 이게 기본적인 심장박동이 높은 애들이 있다니까 이게 크루룰에서는 자기장을 맞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서 에랑게릴 때 밀베용 걸리면 조금 불편하거든요? 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? 무야호가? 여기서 먹었나? 와 미쳤다 여기 무야호 잘 뜨잖아 무조건 뜨는 거 아니야? 세발! 있다! 나이스!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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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좀 떠나? 먹었다 먹었다 일단 무야호 먹은 게 일단 제일 커 빨리 타거나 아니면 윙서클 한 번 이런데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돼? 어 지금 가네 역시 1티어?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가서 밀베 남쪽 차가 먼저 구해서 차 운영하겠다 이거 저길 편히 찍어 어? 저길 가? 아 잠깐만 과감하신데? 아니 이 새끼 잠깐 이거 살짝 킬쟁이 메탄데? 아니 이걸 간다고? 욕심? 아 근데 여긴 너무 많이 오지 않아? 차는? 아니 4명 오면 이거 아 차는 어쩔 거야? 자전거가 있긴 해 일단 뭐지? 먹었어? 자전거를 아 자전거도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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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짜기에 딱 부딪혀서 자빠진 거야 맞잖아 밤방이 보던가 맞잖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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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제발 어? 어 왜 그래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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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판정이 살짝 이상하네 땅바닥이 에임은 보이는데 땅바닥에 박혔네 내 맘도 그러니까 아니 이거 P5가 맞잖아 죽은 줄 알아서 안 쏜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 땅바닥 박혀서 안 죽었어 아 그래? 끊어 쏜 거 아니야? 의심하지 말자 오케이 아 이거 좀 빨리 정리해야 돼 희끄러가긴 애매하긴 하다 희끄러가긴 애매하긴 하다 근데 핵 같은데 뭔가? 지린다 뒤에 있는 애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 3배로 바꿨어요 근데 남은 애가 핵인 거 같지 않은 게 P5 형이 피킹 위치 바꿨는데 다른 애가 일단 라스트 원 라스트 원 하나 남았어요 라스트 원인데 하나 위치를 몰라 섹시하다 다 있는 거 아니야 저기? 조심해 저기 있는 거 아니야? 어 뭐야? 다 있을걸? 아래에서 여기로 못 올라올 거야 사버렸다 사버렸다 있나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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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있나봐 바람이 있나봐 바람이 단체에 있나봐 불초가 없나? 아까 삥만 해 쳤던 거 아니야? 아 왜 이렇게? 아 왜 이렇게? 아 왜 이렇게? 아 왜 이렇게? 에이스다 아 씨.. 아 왜? 아 이거 맞아? 제발 피워야 피워야 맞잖아 피워야 이게 안 아킵니다 야 은채현 중에 4킬 하는 사람 없지 않아? 없을걸? 아니 그러니까 얘 그거다 뭐? 유튜브 각가지 본다 와 그리고 4킬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크루 대전 하면서 이렇게 4명 왔을 때 그래 하나 둘만 자르고 튀는 선택을 많이 했을 때 이런걸 알죠? 이렇게 끝까지 싸운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맞아 맞아 아 잠깐만 나 총알이 근데 별로 없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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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 흥불하지마 흥불하지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총알? 봉건 3이었거든 야 총알 총알 체크했겠지?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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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 알겠지 오 오 오 존나 좋아 아 이래서 안 가나 보다 자리 뺏기기 싫겠다 이 정도면 네 너무 dies 아니 한 명인 거 알아서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Nicht 아 하지 마 하지 마 . 안다.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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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쏘지 저기서! 어. 안 맞아. 안 맞아. 피오가, 피오가 끝까지 가야 맞아. 못 간다. 오, 빙빙 깠다, 빙. 따뜻히 맞다, 따뜻히 맞다. 숨어있자, 숨어있자. 아, 잠깐만. 아, 이거. 순위 점수가 지금 얼마 안 돼서 힐 한 개 의미가... 아... 망했다. 이거 우상 빨면 되는데, 바로. 아, 두 개다. 죽었다, 이거. 이거 안 된다. tragically, 빙빙 깠다. 아... 아... 어떻게 해? 아... 화면 돌려주시고. 네, 자, 마쿠로 화면입니다. 어! 나이스! 우와... 이게 오히려 더 해? 맞잖아. 약간 존나 애매한데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런데 쓸만하잖아. 다 들어와야 되는데, 저기 있으면... 뿔다귀 친구들 잡으러 가려고 할 것 같은데? 이거 일단... 어, 쏜다! 어, 쏜다! 어, 이따, 집에 있다! 아, 장난감, 쏜다! 제발 뚜베이! 제발 제발 제발! 제발 주소! 제형까지! 제형까지! 제형 대박! 뭐? 아 여기 딱 이미지 없어? 마지막인데? 된다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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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볼 때는 밀메원치고 피오가 엄청 잘한 거 같은데? 아쉽긴 했잖아 너무 억바나 했잖아 역시 오케이 역시 학부로 치지 말라는 우리 할 수 있다 했잖아 이기기 원하며 미쳤다 저희는 안 끄지 않았네? 아 여보세요? 저희 진초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성공 갈게 그리고 거기는 유혜미씨 갈게 와 혜미 알겠습니다 형들 이렇게 할게요 왼쪽이 혜미 화면이고 오른쪽이 박예영 화면입니다 같은 방은 아니고 다른 방 동시 시작이에요 뭘 쏘는 거 온다 온다 야 야 아 잠깐만 왜요? 어 야 야 야 핀파트 clouds 박는거 아니야? 민경 속어 점심 Strike 나이스 金자 심장박동 와 진짜 답변 이 단면을 연정 나오다가 다 죽을 거 아니야?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뭐 쓰냐? 이 단자가 쓸만해 근데 밑에 있을 수도 있어 다 싸워라 좀봐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없는 게 말이 안 돼 아 진짜 아니 방패들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의미가 없어 영필이야 영필 아니야? 나이스 이긴 거 아니야? 일단 냅두자 혹시 모르겠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안 해 안 해 헤이 안 해 안 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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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어 아 아 아 DMR 미안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사이코야? 원래 긴장하면 웃어요 진짜로 사일때도 그랬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진초로 양권이랑 오아 갈게요 티어로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 잘 들어가고 있고 현재 정 안 만났고 1페이지 65생 일단 아래에 지금 현재 아나키가 2대0으로 리드 중입니다 나인타 아인타 7판 4선이고요 오아 대 태양권 진행 중이고 오아가 먼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차에 오아라고 써져있다 오아 어 어디? 여기 차 뒤에 오에 써져있는데요? 오 진짜네? 번호판에 오아라고 써져있어 차마다 번호판이 달라? 모르겠는데 맵마다 다르고 모르겠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배가 안에서 시선 좀 다르지 저걸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부분을 근데 왜 무조건 센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진짜 너무 센터에요 여러분들 완전 센터 어차피 북쪽 공선 다 썰을 거라서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오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말 안돼요 폭 있잖아 둘이야 폭 있잖아 폭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폭 다 먹을만하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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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폭 있는 거 다 까야겠다 이거 다 먹었다 아야야 먹을만해 먹을만해 아 두개 더 있어 살릴 때 아 저기다가 왼쪽에만 돼있어 근데 오른쪽에 까고 왼쪽은 그냥 나무 원패 잡고 피킹해야겠는데 활병도 있어 잡았다 나이스 지린다 살리러 갈 때? 살려 온다 살려 온다 살릴 때 죽이라고 아 잠기네 살릴 때 죽이려고 나이스 와 미쳤다 미쳤다 치킨볼 상대 치킨볼 되게 아나키야 그리고 호환 아직도 안 말았어? 아 아나키야 죽었다 4대1 아 4대1이다 4대1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이건 치킨볼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이겼다 잘했어 잘했어 3개 나이스 자 바뀌는 서클 와 세트 나오겠다 무조건 오겠다 무조건 오겠다 무조건 오겠다 이거 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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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발에 계속 문구팠다 아 그래도 완전 풀렸는데 세 명 산 거 아니야?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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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다른 팀 박을 수도 있어 지붕이잖아 또 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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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일단 1킬 보여줘 봐 근데 이거 지붕은 오래 못 쓸 거 같은데? 이래서 드릴수면 안 된다 도망갈라 한다 엠포나 후보여서 다 잡았어 두 명을 잡았어 우리 건 2점 두 명을 잡았어 도망간다 죽어라 리드 죽어라 호동가당한데? 핵스텝 판단은 좋네 상대편이지만 이건 인정 이걸 있나 신경살 했다 왔다 됐어 됐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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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본 난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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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 없다 아 잠깐만 뚝 나갔다 아 금방 가면 안 돼 안 돼 뚝 뚝 뚝 뚝 뚝 괜찮은데 괜찮은데 난 이게 생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됐던 거 우세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먹으면 안 돼 와 첫발 좋다 또다가 또다가 빨리 3킬 다시야 근데 다른 팀이야 근데? 아니 아니 같은 팀 죽을마다 이거 튀어왔다 어? 제발 제발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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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타는 거 와야지 근데 이거 캡처하기 힘들다 근데 죽을 거 같은데? 앞뒤로 있어 연막 없쥬? 먼저 쇼 붙여야 되는데 이기려고 steals 친구 어딨어 친구 calling 염 도 이건 봐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압다람이 점수를 많이 넣었어 그러면 그러면은 출시 킬 먹고 빼면 됐는데 자기 플레이 못해 안 뺐나니까 나이스!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우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니 이거.. 아직.. 나쁘진 않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? 어 온다 가 쓸데가 없다 저희도 안 본다 이런 습관이 좋아 폭렌딩하는 습관이 좋아 아 불닭박 알았다 연막 하나 먹으면 안되냐? 연막 하나 먹으면 안되냐? 아 찹쫹쫹 연막 하나 먹으면 안되네 이제.. 미래야 없어진거 아니야? 아직까지는 있잖아 박지만만 벌써 21생 나갔나? 나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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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가는데 앤색이 뭐? 앤색이 뭐? 앤색이 뭐해? 앤색이 뭐해? 앤색이 뭐해? 너무 시원하게 한다고 너무 시원하게 한다고 저 집이 하나 입이 집이야 아 아 아 피가 안 돼 아 심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빈디준 수준 아니야? 빈디준 수준 아니야? 빈디준 수준 아니 뭐.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.. 포탑이 있네.. 못 가놓고.. 살렸어? 못살렸어 힌이 안 들지 않아? 이킬 땐 끝이지 근데 저 포탑이 와이사리키는 거잖아 아 화염병.. 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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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이거 죽었어 살았다 한 번 살아 죽었다 아니.. 아.. 아니.. 아니 왜 차를 바로 안 탄 거야? 절었어 자..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.. 어디 밴 하시죠? 바로 하시죠? 저희는.. 파포 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폭시밴 입니다 아 이거 봐봐 도전! 도전 아 일단 티어 정하는 겁니다 3 아니면 4단 4단 와..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좀 위험하지 않냐? 잠깐만 방금 레토나 소리 났는데 멀어졌어 이거 깨박이 형이거든? 그래? 아니 잠깐만 이거 야.. 야 오는 거 아니야? 일로 오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오는 건 아니야 일단 확실한 거야 그냥 그냥 클라이 시작하려고 하는 거 같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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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ESP 아니면 어? 이거 총소리 낼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밟아서 그러니까 총소리 냈는데.. 아 성흥인가? 성흥인가 보다 아 이거 근데 아 제발 아니 왜냐면 나도 이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그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가면 근데 볼만 하잖아 저거 쫓다 깨비 아니야? 아 저거보다 한 칸 더 앞에 저거보다 한 칸 저거 저거 바로 앞이다 여기 바로 앞 아니야? 걸렸다 이거 걸린 거 같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여기 왼쪽 숨 안 돼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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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아 아니 이거 얘네들 차 어 자전거 뭐야? 이거 해미? 그러네 저건 해미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근데 온 세상이 유해미로 보일걸? 그니까 내가 이거 애교 해박고 나 자전거 해미다 해미다 저같이 게임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진짜 펀딩이 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이기고 치는 거 상관했는데 그 뭐야 과정이 존나 아쉬워 연습한 게 존나 아깝잖아 그렇게 진 건 존나 반성해야 돼 어쩔 수 없다 해미한테 뭐 할 말 없고요 해미는 잘했으니까 뭐 분위기 잡았을 때 마무리 못하는 게 좀 크죠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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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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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저 뭐야 일단 저희는 뭐 일단 결과가 아쉽긴 한데 뭐 짓놈들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? 펀딩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 저 뭐야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펀딩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일정 잡으면 그때는 좀 이길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말게요